유튜브만 보다가 처음 왔어요 메시지 98개 임시차단 2회 임차이력은 뭐가 있지? 자 보자 보자 엄준 카타리나 일단 선제공격 쓰고 스펠을 못을지 고민되네 범아들어도 될 것 같은데? 범아들고 해보죠 데이터도 좀 더 쌓아야겠다 카타 상대로 원래 이 시간에도 방송하시나요? 방송시간이 요즘에 좀 들쑥날쑥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선제공격이 적목자보다 좋은게 일단 데미지 자체도 조금 더 쎄고 코어템이 진짜 빨리 나와요 외상도 들고 선제공격으로 돈도 좀 벌다보니까 코어템이 빨리 나오면서 딜이 그만큼 잘 나오겠죠 그리고 찍겠습니다 좀 당겨야되서 좀 당겨야되서 좀 당겨야되서 네 2레벨 아이고 바텀 까비 안돼 어 그래도 룰루 키링게 그나마 다행인가? 화이팅입니다 아 아하 오케이 미드 올만한 자리거든요 좀 위험한거 같은데 아래쪽에서 하죠 기달리 있는 쪽에서 좀 붙여서 해야겠다 이런것도 괜히 먹다가 제드 나오면서 카타 들어오면 위험하거든요 제드 아래쪽 다시 위쪽에서 하죠 바텀 가는 무빙인데 제드 바텀 그럼 미드는 좀 안전하죠 카타리나가 아이고 에? 저 솔킬각은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네 가버렷 좋아요 카타가 좀 실수했는데 근데 충분히 살만했는데 좀 실수했네요 변하죠 미드는 좀 잘 풀린거 같은데 이 정도면 제드가 안보이거든요 그냥 들어가볼까? 이달리도 있으니까 비교환 한번 제드 없는거 같죠? 바텀이 있네요 그리고 회생이 가능할까? 바텀? 어 난 잘 모르겠다 그냥 파이팅 파이팅이다 이달리 바텀 제드도 갈 수 있는데 안가는거면 미드로 왔다는거거든요 제드 위치 확인좀 하죠 어 이게 이득인가? 난 잘 모르겠는데 미드에 온거같아요 제드는 살리면서 할게요 이건 안온거같은데 이러면 어 그래도 제압벌려 좋아요 비록 서포트 킬이지만 난게 어디냐 아 이거 뭐 살수있나? 잘 왔네요 제드 궁도 뺐죠 이러면 사비 아 킬이 또 카타한테 들어갔네 아깝다 그냥 상체에 유리한걸로 계속 굴리면 뭐 되지 않을까? 대포 가능 불가능 네 제드 위치 확인되면 다시 싸우죠 지금은 들어가기 좀 그렇다 욕먹었구나 어 탑은 좋은데 이게 뭐가 되나? 바텀에서? 일단 라인 밀게요 카타 충분히 갈만한데 카타 미드 그럼 내가 갈만한데? 뭐 해보면 안되나? 좀 애매한데 이러면? 좋아요 도망갈 수 있나? 아하 오케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어 좀 쭉 도망가서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? 좋아요 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어 진짜 탑이 말도 안되게 이기고 있긴 하다 미니언도 그렇고 레벨 차이도 그렇고 탑 쪽에서 계속 하죠 나도 탑 붙어주면 좋겠는데 굿 좋아요 바텀은 그 파이팅 파이팅이요 아 너무 아까운데? 잡았는데 이거는? 가버렷? 이거 근데 정말 안 쓰고 잡는건데 살짝 실수했다 공 좀 아꼈어야 했는데 너무 급했네? 어 순보 없잖아 이러면 아 채우면 되는구나 하하하하 순보가 없으면 한번 채워보세요 순보는 다시 찬답니다 별량 오거든요 개견 한번 이러면 미드 못 막죠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제드가 아래쪽에 있을수도 있어서 조심은 할게요 봐줘야겠다 뒤에 있네요 미드 막내게 나을듯함 내려가는 무빙만 찍고 귀환하죠 그냥 받아먹는게 낫겠다 이 친구 뭐지? 하하하하 어 그래 타타야 그럴수도 있다 그쵸? 멘탈이 나갈수도 있다 근데 어떡해 상대가 나잖아 하하하하 아 네 좋았습니다 정말의 겨울은 저는 비추합니다 아 까비 죽었네요 잡을만한데?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드라우스 텔포 빼야될 것 같은데 도망가자 메제이 사죠 힐당 천원 현재 벌써 8천원 좋아요 제가 죽으면 지금 큰일 나거든요 지금은 좀 사릴게요 상대방이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는 까비 아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나 정말 쓸걸 이럴거면 잡은줄 알았는데 못잡았네 힝화를 안사시네요 아 여러분은 꼭 사세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되가지고 사는게 분명히 좋다는걸 알고 있는데도 안사게 되더라고 아 좀 아쉬운데? 자 탑 압박할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나? 까비 아 좀 아쉬운데? 공타이밍 됐으니까 좀 내려와서 하죠 뭐냐 사와야겠다 서포트할때도 킹화 안사는 사람 뭔소리 저 서포트할때는 맨날 사요 결과 공 빠졌어요 종싸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잡지 않았나? 좋아요 욕먹어도 될 것 같은데? 결과까지 좋습니다 좀 더 이득보고 욕먹죠 와우 좋아요 럭스랑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 이 판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판이 올라가는거임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도망을 한번 이것도 먹어줍니다 곧 나오니까 살짝 붙어주긴 해야겠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아하 오케이 나는 갈게 깜짝 놀랐네 카빙 뭐 더 싸우나 뭐 더 싸우나? 대가 없긴 해요 잠깐만요 오긴 했어요 근데 어 잠깐만 에바 가버렛 이게 카사딘이거든 더요 사기챔인가요 아이 그럼요 여러분도 카사딘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이 좋답니다 이게 되나? 아 오케이 세타가 2코니까 뭐 할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니달리가 근데 좀 빨리 뛰어줘야돼 결과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어? 아 어랍숭 잠깐만요 비상 그 비상이에요 가버렷 어 럭스님 안 돼요 더 이상 주면 안 돼 아 인생 오? 오케이 아이고 내 왕관이 뭘 싸우러 오나? 상대가? 싸우러 오는 건 좀 유리 아닌가? 뭘 싸우러 오나? 상대가? 상대가? 가버렷 이제 어디갔어 가버렷 자기챔입니다 안돼요 가사디는 사기거든 제이제 제이제이 선생님 방송 보고 키아나로 불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이제이님 만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아나로 제가 키아나 잘하거든요 키아나 챔피언도 없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미드 코그모 온까 이러면? 방 눈 들어야겠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닿지났네 옛날에 미드 AP 코그모 장인이 있었거든요 고라파동이라고 근데 요즘 을체 유튜브 보면 고라파동님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더라고 어 네 약파리 전문 재밌더라고요 코그모 전용 채널도 있나요? 고라파동 코그모 찍으면 나오나? 진짜네 최근 영상이 3개월 전이네요 그건 좀 유기됐구나 코그모는 유기한 듯함 키아나 강의 좀 해주세요 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키아나 아이고 챔피언이 없네요 다음에 한번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챔피언이 없네 그냥 쿨감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닿지 지친다 이제는 뭐야 이 양반 밤샘 아니요 저 5시 반인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르프나 한판 할까? 오르프 카사딘 한판 할까요? 나온 김에 무작이네? 맞네 오케이 주사위 많으신 분들로 고집하겠습니다 닉네임 불러주세요 굿 카사딘 나올 때까지 시청자들한테 다찌 해달라고 하죠 아 그러면 그런 걸로 할까요? 자 그럼 1번 타자는 캣워크님께서 네 1번 타자는 캣워크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인원 또 받겠습니다 오케이 카사딘 나올 때까지 보안 생산하자 이렇게 된거 닿지해주면 니건 한번 해드립니다 아이 그럼요 캣워크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듯함 어 그래 캣워크야 고마워 네 다들 캣워크야 고마워를 한번 네 캣워크야 고마워 한 명씩 죽이고 채우죠 아니 죽이다뇨 아무도 안 죽음 뭔 소리 내 검과 심장은 대마시아일 것이다 어둠에 빠진 자국 명을 받들겠습니다 캣워크야 고마워 그래 고맙다 캣워크야 가버렷? 아하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타자는 전쟁이다 냥님으로 하겠습니다 전쟁이다 냥아 고마워 고맙다 잘먹을게 가버렷? 그 다음에 누구죠? 순서가 누가 먼저 왔죠? 그냥 뭐 알아서 하자 알아서 내 차례다 싶으면 어 나다 싶으면 닿지하자 나다 싶으러 하겠습니다 그냥 교대 근무 하듯이 좋았습니다 어? 아 인생 오이 아니 구서동 페미킬러님 아니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거야 두 번만 더 해보죠 어? 떳다리 떳다리 간대리 간대리 아니 좋았습니다 근데 사용인데요 아 인생 이거 좀 이상한거 같은데 데미지가 잠깐만 비사 따오가 좀 이상해요 어 좋아하세요 이러면 뉴특각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? 뉴특각은 다음에 다음에 한번 와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팝폭보다 안좋은 하하하 진짜 횟폭보다 안좋은데? 아니 횟폭이 더 좋아 간대리 간대리 못 잡나요? 왜 이렇게 빠져 저거 그냥 당뇨나 먹자 아니 먹고 있는데요? 아 인생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비 으 으 으 으 으 부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